그림 가는 광합성과 세포호흡에서 물질과 에너지의 이동 이제 물질대사 문제죠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광합성과 세포호흡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A 같은 경우는 빛에너지가 들어오고 있고 CO2와 물을 가지고 포도당 유기물을 합성하고 있죠 그리고 O2가 나가고 있어요 어디에서? 미토콘드리아에서 아니면 염록체에서 염록체에서겠죠 그래서 A가 광합성 그 다음에 B는 포도당 O2를 가지고 CO2와 H2O로 전환, 분해하면서 이제 에너지가 나가고 있죠 열 에너지일 거고요 이 중에 일부는 ATP에 저장을 할 거고요 어디에서? 이건 미토콘드리아에서 이게 이제 세포호흡이 되겠죠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을 때 A에서 빛에너지가 유기물에 의한 화학에너지로 염록체에서 전환된다 동화작용, 그쵸? 그래서 기억은 동그라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, B에서 호흡을 할 때 미토콘드리아에서 호흡할 때 포도당의 에너지가 모두 라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일부만 저장되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면서 체온 유지나 이런 거에 쓰이겠죠 그래서 모두 ATP에 저장된다는 틀렸고요 자, A와 B는 각각 광합성과 세포호흡 중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식물에서 일어난다가 기억에 해당하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A가 광합성인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식물에서는 광합성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광합성도 세포호흡도 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에서 일어난다가 기억에 해당하기는 좀 어렵죠 식물에서 일어난다는 A, B 중에 누가 광합성이고 누가 세포호흡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런데 어쨌든 식물은 광합성도 하고 세포호흡도 하니까 교차되는 교집합 부분이어야 되겠죠 식물에서 일어난다는 그래서 기억이 아닙니다 이거는 만약에 이제 이게 뭐 식물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면 식물에서만 일어난다 동물에선 안 일어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써야 되겠죠 자, 그래서 답은 기억 1번이 되는 거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